운동이 좋아 운동이 좋아 뭘 살거냐구요? 네 호크 사러왔어요 호크는 얼마에요? 3,000원 3,000원이요? 1,000원 2,000원 3,000원 계정해주세요 이거 잠수건 거스러줄 때 쓰는거구요 3,000원 됐으니까 띡띡 해주세요 띡 띡 고마워요 로봇콩 로봇콩이요? 네 로봇콩은 얼마인데요? 비싸게 물어봐 돈 많아 만원? 만원이에요 네 여기 만원 있어요 만원 세종대왕 만원이니까요 네 띡 네 고마워요 와우 드래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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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까요? 네네 다이노코 드래곤 와우 다이노코 드래곤요? 네 드래곤은 얼마에요? 3,000원 드래곤? 드래곤은 3,000원이에요? 네 자 5,000원 줄테니까 2,000원 거스러주세요 네 2,000원입니다 자 2,000원 거스러주세요 2장 2장 2장을 아까 드래곤 네 고마워요 드래곤 저 뭐 살거에요? 드래곤 이제 트레이킹 사볼까? 드래곤 드래곤 얼마에요? 얼마 이거 똑같은거 아닌거 얘네 드래곤 드래곤 얼마에요? 네 5만원이에요 제일 비싼 5만원 5만원이에요 신사입니다 개선해주세요 띡 우와 고마워요 트레이팅 이거 기차드 변수 맞아요 또 뭐 쓸거에요? 밥 할거에요? 뭐 쓸거에요? 그 친구 이름이 뭐야? 네 그 친구는 얼마에요? 네 이 친구는 8천원 8천원 8천원이면 잔돈이 없는거에요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아요? 그럼 만원을 줄게요 고마워요 또 뭐 쓸거에요 돈을 잘 감수해야지 또 뭐 쓸거에요 10천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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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요 또 뭐 쓸거에요 이제 렉스 살까? 네 렉스는 얼마에요? 5만원 8천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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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천원 천원 2천원 3천원 3천원 합치면 8천원이에요 띡 했어요? 네 네 고마워요 띡띡띡 우와 공자 되세요 요즘은 공자 되세요 아빠랑 아빠도 띡 아빠도 띡 아빠도 띡 아빠도 띡 우와 공략이 공략이 띡 띡 또 뭘 팔아올거에요 팔아올 물건이 뭐가 있을까요 아 안돼요 안돼요 돈이 너무 많이 떨어졌다 팔은 물건이 뭐 많이 있어 아 아 그렇게 많나요 아빠 그래요 2차는 어디가 2차는 너한테 비싸 너한테 비싸 그거 비싸 2번 2번 5번 5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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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5만원 뭐야 어우 이거 장세하는거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뭐부터 변신하는거에요? 대단하다 짠 우와 한장밖에 안되는데요? 3장 3장 3,000원이에요 10,000원은 아빠가 7,000원 띡띡띡 고마워요 저 케이크압스 경찰차 얼마에요? 6,000원 600원 600원 500원 50원 두개 600원 계산해 주세요 띡 띡 뭐야 많다 코코멍 주세요 코코멍은 얼마에요? 4 4 4 4 4 4만원 할까요? 네 4 4 4 4 2 3 3 3 3 3 5 5 5 4 4 4 4 4 4 4 5 5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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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6 6 5 6 7 7 8 9 10 11